하나, 둘, 셋 저희 EXO가 뮤직뱅크에서 템포로 수호하겠습니다! 1위를 수호하겠습니다. 한 마리씩 해주세요, 저만. 네, 우선 저희가 1년 2개월만에 헌병을 해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정말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옛날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정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템포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 뽀뽀 수상 선거보다 한 마디씩 해주세요, 다. 수상 선거보다 저는 언제나 EXO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뽀뽀해줘요. 항상 이렇게 저의 EXO 기다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EXO에 밤낮으로 너무 고마워요! 세훈이 뽀뽀! 세훈이 뽀뽀! 세훈이 뽀뽀! 세훈이 뽀뽀! 와 진짜 했어 핸드폰 이거 팔아야겠다 자! 조호의 층씨 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차장이 1등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O에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저희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갔구나! 안녕! 저 형! 디오 형!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뽀뽀! 아니야! 창피아 좋아! 용순아! 네! 일단 여러분들 덕분에 오랜만에 1등을 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컴백한 것도 기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좀 안 돼 알았어 안 돼 안 돼 1년 2개월 만에 컴백한 것도 기쁜데 이렇게 1등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맞아요 엑스웰 살 동안 잘 모르겠어요 엑스웰 모두 엑스웰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저기 뽀뽀 한 번 해줘 와 안 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깔끔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백현이네 백현이 했어요 안 했어? 한 마디 있더네 한 마디 몰라 우리 엑스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제 오늘 볼 주에 또 팬사인회도 있고 계속해서 스케일도 있고 팬사인회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든 갑니다 레츠고 네 지금까지 엑스웰 덕분입니다 안녕 우린 엑스워지야 우린 엑스워지야 우린 엑스워지야 예 엑스워지야 엑스워지 호우